안녕하세요. 저번주에 제일 큰 뉴스는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하기로, 그러니까 유지시키기로 했다는 뉴스가 제일 큰 뉴스였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점도표라는 말이 나와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점도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점도표가 뭐냐면요. 이거는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게 이 연방준비제도입니다. 중앙은행이에요. 여기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처럼 이 FED에서 연방준비제도에서 FOMC,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는데 이런 말 잘 안 씁니다. 그냥 FOMC를 열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 거죠. 그런데 저번주에 결정을 했는데 금리를 그냥 유지하기로 했대요. 유지하기로 했대요. 이 내용은 여러분들 경제기사일기 24에 가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점도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사부터 한번 좀 볼게요. 기사부터 좀 보시면 여기 헤드라인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주열 미국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높아져 점도표 조정 예상 외에 이렇게 나왔네요. 그렇죠? 그러면 이 이주열이란 분이 누구냐. 여러분들이 미국의 아까 FED의 수장이 제론 파월이란 걸 아시는데 우리 이주열 총재님도 아셔야죠. 제론 파월만 알고 있으면 좀 섭하죠. 이 총재님이. 한국은행 총재님이십니다. 얼굴도 좀 알아두세요. 자 그래서 이 총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자 그래서 일단 봐봐요. 미 연준은 이게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. 18일부터 19일 FOMC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2.25에서 2.50으로 동결했대요. 하지만 향후 금리 전망을 나한테는 점도표 나왔네요. 그렇죠? 점도표에서 FOMC 의원 몇 명이랩니까? 17명 중에 8명이 금리인하를 전망을 했는데 제론 파월 연준 의장도 미중 무역 분쟁 여파를 우려해서 통화 정책을 완화할 근거가 강해졌다. 아 왜 이렇게 참 말을 되게 좀 이자율을 낮출 근거가 좀 쎄진 이자율을 낮출 근거가 생겼다.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되게 좀 에둘러서 얘기합니다. 이렇게 하고 밝혔대요. 그래서 이 이재율 총재님이 점도표 결과는 조금 예상외라고 했으며 7명은 0.5포인트 인하를 예상했는데 이건 저희도 확실하지 예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고 하셨대요.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점도표를 한번 보고 나서 다시 일로와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점도표를요. 이 점도표라는 게 점을 찍는 건데 미리 좀 보여드리면 보세요. 이게 이제 저번주에 6월 19일날 찍은 점들입니다. 그럼 이 점을 여기 점 찍혀 있죠. 이 점을 누가 찍냐면 이 FOMC 17명의 이사와 총재들 있죠. 이 사람들이 누가 어떤 점을 찍었는지는 몰라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찍는데 향후 3년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 다음 해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을 해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. 엄청나게 중요하겠죠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금리 올릴지 낮출지 결정하는 인간들 아닙니까. 그 인간들이 이렇게 예상하면 당연히 그렇게 그게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되게 중요하게 이거 발표할 때 다들 촉각을 건두세요. 이 점도표를 다 봅니다.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점도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. 여기 보면은 여기 2019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2020년 2021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예상해서 점을 여기다 콕콕콕 이렇게 찍어 찍어 찍어. 보이시죠 점 이렇게 여기도 찍고 찍고 그 다음에 그 롱거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찍었대요. 그러면 이거를 조금 좀 보기 좀 편하게 해요. 지금 제가 이거를 하나 권했습니다. 이게 지금 현재 금리가 2.25에서 2.5거든요. 그래서 이게 현재 금리에요. 그러면 여기 뒤는 됐고요. 일단 2019년도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한 사람만 현재 금리보다 더 오를 거를 예상했고 8명은 여기에서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예상했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 8명은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중에서 7명이나 0.25가 아니라 0.25는 한 사람만 예상했고 0.5%가 떨어질 거라고 7명이나 예상했어요. 그러니까 이 점도표를 딱 보고 있으면 이번에 틀림없이 금리를 떨어뜨리겠는데 이렇게 예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. 무려 반수 이상이 낮춘다고 하고 심지어 7명은 0.5%포인트나 더 낮춰서 잡았으니까.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야. 그대로 동결을 했잖아요. 동결하기로 했다. 그 얘기입니다. 아까 우리 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. 우리 이주열 총재님이 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예상 밖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뭐 그런 얘기 있다가 다시 보시면 알 거예요. 그리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거 6월에 지금 작성한 건데 3개월 전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. 자 요게 뭐냐면은 3개월 전 그러니까 3월 달 3월 달에 작성한 점도표고 요게 지금 6월 달에 작성한 점도표인데 요게 지금 2.25고 그대로 2.25예요. 요걸 기준으로 봐봐요. 3월 달에는 물가 인상 염려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그 여기 있는 그 2.24 총재들이 이거 보세요. 요게 지금 기준금리인데 이거보다 낮은 거 하나도 없죠. 향후 다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다 이만큼 예상했어. 기준금리가 2.25에서 다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제 3개월에 6월 달에 되니까 얘네들 마음 싹 바꿔가지고 어떡해요. 요게 손님은 대부분 다 내릴 거라고. 근데 요 장기적으로 요거는 그래도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요. 물가 인상을 더 장기적으로는 두려워하고 있다. 뭐 그런 거를 시사하고 있죠. 그래서 뭐 이 3개월 만에도 이렇게 확 바뀌는데 사실 이런 거 그죠. 우리 한치 앞도 못 내다 보는데 그냥 참고가 되는 거죠.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2019년 요 놈하고 요 놈하고를 한번 시각적으로 비교를 해볼게요. 2000 그러니까 3월 달 2019년을 3월 달에 예상한 거하고 6월 달에 예상한 게 어떻게 다르냐. 요건 한번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거 보세요. 요게 지금 기준금리이죠. 근데 3월 달 발표는 기준금리에서 그래도 올려야 된다는 사람이 6명이나 있었는데 이제 대려 3개월 지나서는 2019년을 다 예상해요. 이건 3월 발표이고 6월 발표이고 그죠.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. 8명이나 그 중에서 7명은 무려 0.5% 포인트까지 낮춰야 된다.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. 그죠. 자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요.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아까 이거 봤던 건데 17명 중에 8명이 아까 금리인하 전망했죠. 그죠. 그래서 이 중에 7명은 0.5% 인하를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 이게 그 저기 동결이 됐으면은 점도표도 뭐 오르거나 내르거나 했을 텐데 점도표가 굉장히 예상한 것보다 어 이자를 내리라는 쪽의 의견이 많았네요. 어 동결한 걸로 봐선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해석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무슨 말했었는지 아시겠죠. 그래서 자 오늘 점도표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오늘 점도표를 왜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점도표는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중요한데 왜 중요한 거예요. 그렇지 이거를 찍는 사람들 이 점을 찍는 사람들이 누구야. 점을 찍는 사람들이 바로 이자율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그 중앙은행의 이사들과 총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그 중요한 중요한 그 그 지표가 됩니다. 이게 이자가 앞으로 오를지 내를지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. 아셨죠. 네 오늘 재밌었죠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아멘